쇼핑지오 도대체 남들은 뭘 사는 기웃대기도 하고 평소 나의 쇼핑 근황도 공유해보고 다양한 쇼핑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죠 바로 쇼핑지오 일단 목소리 먼저 등장해주신 오늘의 게스트죠 아까 딱 공을 뽑아주신 남도영 성우님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남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와 목소리 인사부터가 벌써 되게 캐릭터 있네요 뭐 지금 캐릭터를 잡은 거 아니지만 그냥 평소 목소리도 그래요? 그쵸 지금 이게 제 소리죠 와 평소의 목소리도 되게 독특하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창취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창취자 짝짝이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채 목요일날 쇼핑지오 코너에 고정이 되고 싶은 남자 고정을 연락받긴 했는데 모르죠 행복하게 즐겁게 방송해서 앞으로 박수채의 계속 기억에 남을 그런 남자로 기억될 수 있게 성우 남도영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미 팬들도 진짜 많고 왜 맞냐면 저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박스가 크게 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게 뭐였냐 남도영 성우님 팬분들이요 도시락을 진짜 이만큼 보냈어요 와 너무 감동이었고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또 들으면서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첫 방문이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목소리로 했는지 우선은 많이 아실만한 게 지금 이 시간대쯤이면 또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알만한 미라큐러스 레이드보그와 블랙헷의 블랙헷 블랙헷이라는 캐릭이 있습니다 블랙헷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 마이 레디 나야 나 블랙헷 박수채 내가 나왔다고 이런 캐릭이 있고요 또 디즈니 D 그쪽에 이제 미키 어 설마 그 미키 그 미키 음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그래서 미키 G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귀여운 친구 미키 입이래 미키 G 네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드리면 좀 신기하게 들으실 거예요 어 안녕 친구들 나야 나 박수채 내가 나왔다고 반가워 핫도그 나야 나 이름은 말할 수 없어 우와 이거 나도 근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가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 반가워 나 누구누구야 아니에요 그거랑 약간 달라요 톤이 이렇게 되죠 약간 올리지 않아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 가성이 아닌 그냥 목소리로 올린다고요 네 그렇죠 노래 잘하세요 어 커버성도 많이 올리고 뭐 많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와 목이 진짜 타고났다 아 요 얘기 또 해야 됩니다 뭐요? 또 젊은 친구분들부터 뭐 정말 중장년층까지 너무나 좋아하는 리그 오브 땡전들 어 그렇죠 롤이라는 그런 게임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제이스와 라칸 두 캐릭을 했는데 제이스만 보여드리면 나는 짐벌을 위해 싸운다 망치로 두들겨라 파워슬램 남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와 난 순간 마우스 들 뻔했어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모두를 좀 힘든 행복한 지옥에 빠지게 했던 아 우리 쇼핑족과 비슷하네요 링 피트 어드 땡처 네 닌텐 거기서 나왔던 어 네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 링 성우를 했었는데 좋아 세미야 왼쪽 오른쪽 자 무릎 꿇고 피고 허리를 올리고 빅토리 와 이 음성은 정말 많이 하세요 집에서 홈트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난리 났어요 다들 우리 박동철님께서 아 어쩐지 익숙하더라 블랙 캣이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김은경 님도 헤이디버그의 아드리앙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네 레이디버그 네 감사합니다 아 헤이디가 아니라 레이디에요? 너무 흥분하셔서 급박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은주님께서 네 배우 아니신가요? 잘생기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좀 듣죠? 아유 아니요 네 제가 그렇게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칭찬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제가 마저 이제 우리 성우 남두영님을 좀 소개를 하자면은 자 주로 잘생긴 캐릭터를 전문으로 하는 무려 18년차 경력의 베테랑 성우구요 2006년 KBS 성우 극혜 32기로 입사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캐릭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대표작 아까 들었죠? 미키마우스, 스파이더맨, 남자들이라면 꼭 해봤을 아까 리브오브땡 그 게임 그것도 했구요 아이들의 우상 블랙헷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링피 땜 방금 했던 그런 게임으로도 유명하고 어 이 게임 아까 했던 그거 게임 안에 목소리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왼쪽 오른쪽 그렇고 펴 좋았어 한 번 더 네 힘들 때 이제 PT 선생님 하시는 그 말 그래 한 번 더 근육이 기뻐하고 있어 근육이 기뻐하고 있다니까 와 세상에 근육을 뭐 찢어야되 또 움직여야되 이럴수록 근육 키우는 거야 지금 쉬면 넌 어차피 몸이 안 만들어져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님께서 우왕 우리 집 삼남매 블랙헷 완전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성우라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민경님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블랙헷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성우님을 보면서 우와 이러고 계시거든요 신진영님께서 쇼핑호스트 맞으시죠 너무 잘하신다 갑자기 막 뭐가 사고 싶어졌어요 제가 오늘 성우로 온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온 거죠 저 아 근데 약간 느낌이 오셨나 보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모신 게 사실은요 성우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려두시고 오늘은 사실 쇼핑과 관련이 있어요 쇼핑 좋아하세요? 그렇죠 제가 쇼핑을 많이 좋아하죠 특히나 인스땡 이제 인별 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타면 그 사람의 성향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피드를 보면 지인 나오고 쇼핑 쇼핑 지인 쇼핑 쇼핑 지인 이렇게 나와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어? 저 쇼핑에 진짜 미쳐요 반가워요 그래서 다 사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너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지난 주말에 구독자 35만 명이 넘어가는데 저도요? 네 저는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찾아봤죠 종합게임 유튜버인데 일상 로그도 해요 그래서 일상 로그로 이 인별에 샀던 걸 좀 다뤄보자 그래서 오늘 하나 갖고 오기도 했지만 그거를 올렸어요 근데 제가 희한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작가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가져오라고? 아니 아니 섭외를 주셨어요 그 영상을 받고 쇼핑 호스트나 또 그런 멘트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이걸로 연락 주셨나 했더니 아니 쇼핑 얘기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상을 보셨대요 이건 운명이다 근데 약간 우리 청취자들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야심차게 PD님께서 준비했겠지만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는요 이 성우님 목소리를 듣고 제품을 얘기했다? 짤데기 없는 거라도 다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내 지갑 어떡할 거냐라는 항의가 조금 빗발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목소리의 신뢰는 상대에게 굉장한 설득성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희 둘이 뭉쳤다? 그럼 진짜 끝이에요 진짜 끝이고 혹시 집 앞에 택배 어디까지 쌓아본 적 있으세요? 인증샷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면 있구나 제가 키가 13인데 저보다 높이 쌓아졌어요 합격 나와 같은 사람을 아주 정확히 데려오셨습니다 합격입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세미님이랑 딱이라고 텐션도 딱 쇼핑도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 먼저 저 할게요 사실은요 미리 저도 얘기하자면 쇼핑은 어느 정도로 환장하냐면 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보는 라디오랑 이렇게 소통을 제가 막 마임으로 했어요 나는 마임으로도 어떻게든 이게 안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 가는 길에 이 칠판 있죠? 이거를 샀는데 그러니까 저는 바로 쇼핑으로 이어지거든요 상상한다? 고민 두 번? 필요없어 바로 이어지는데 심지어 이거 가격 들으면 놀랄 거예요 보통 다이땡이라는 그런 다 있는 곳에 가면은 한 2천원이면은 팔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주고 산지 알아요? 얼마요? 1만 7천원이요 아니야 근데 즉석에서 필요할 때 정말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빨리 오는가 맞아요 그 값어치가 있다면 3배 4배가 돼도 저한테는 문제없어요 좋죠 그러면은 혹시 성우님이 가져오신 물건도 지금 한번 미리 빨리 다 볼 수 있어요? 나 너무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서 빨리 보고 갈게요 나 이거 안되겠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환영 선물로 처음 왔으니까 다들 또 케이크랑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나 앞에 깜짝 놀랐어 이거 할 때 세미 로또가 됐길래 제가 저희 성우 극협 봉투가 있는데 여기다가 박수채 대박나서 해가지고 뭐 축의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로또랑 복권들을 세트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를 누구 주는 거예요? 아니 드려야죠 절 주는 거예요? 네 뭐 꽃다발을 드릴까 하다가 아 좀 그래가지고 와 나 뭐 너무 많이 받으셨길래 나 뭐 세트 겪는 거 뭐 했지? 아 어떻게 제가 오늘 나왔는데 사원증 드릴까요? 와 사원증 있다 나왔어요 출입증 출입증 아니 근데 잠깐만 진짜요? 와 이분 대단하시다 너무 정이 많은 확실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쇼핑 좋아하고 쇼핑 중독인 사람들은요 정이 많아 그리고 전 또 많이 사가지고 이거를 또 나눠주는 용도로도 많이 사거든요 이거 오늘 제가 긁어가지고 저희 박수채 이거 긁는 복권은 인증으로 남길게요 저희 그 인별그램에 와 이렇게 종료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마침 또 세밀오또가 있어서 너무 심겼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어 사실 이거는 쓸데없는 건 아니고 쓸데없는 물건은 좀 이따 보여주실 건가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줘도 돼요 전 진짜 궁금해요 저게 뭘까? 이거 진짜 모를텐데 이거 사실 저 한번 봐볼게요 내 너튜브 컨텐츠에서 쓰려고 했던 건데 진짜 나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팽이도 아닌 것이 절대 못 맞춰요 이거 이거 절대 못 맞춘다고요? 진짜 못 맞춰요 이거 쇼핑 중독은 또 다를 수도 있어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미니 선풍기라고 하기에는 아 옛날에 이거 손으로 돌렸던 그거 재밌는 거 그거 뭐라 그래 피젯 스피너 어 어 그거 같은 느낌 아닐까? 아니면 그거와 뭐 지금 말한 게 다 들어가 있어 진짜? 결정체야 이거 이거 약간 이렇게 회사하는 딱 그거예요 그거 선풍기인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땀을 내면서 선풍기하는 딱 그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세미야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었어 약간 거의 그 느낌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대박이에요 이게 뭔데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선 지금 약간 선풍기처럼 생겼거든요 선풍기 그 머리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피젯 스피너 느낌도 나고 네 거기다가 이따가 모터가 있어요 돌아가면 바람도 쐬가지고 선풍기도 대고 어 그리고 날아다녀요 자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근데 약간 전기톱 소리가 나서 놀랄텐데 여기 온오프가 있거든요 온오프 키면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바짝바짝 그리고 이걸 돌리면 마이크가 엄청 크게 들어갈 거라 좀 떨려줄게요 좀 위험해요 소리가 하나도 안 위험해요 근데 무섭죠? 근데 자 보세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소리만 커 그리고 이게 그냥 이게 아니고 선풍기 용도도 되고요 놀라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우와 이런 용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게 2만 4천 얼마였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넌 나이를 어디로 먹니 뭐 어디로 먹는구나 라고 얘기해 봐 왜 그런 얘기 나오는지 알겠네 난 진짜 너무 신기하긴 한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갖고 싶진 않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근데 왜 샀어요 너무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신기하고 창의력도 되고 순발력을 잡을 수 있고 딱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소리에 민감하지만 용기 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에 지지 않는다 이 소리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하지만 아무렇지 않다 잡으면 끝이다 아니 누가 보면은 4살짜리 애가 있는 줄 알겠어요 일단 제가 졌고요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일단 제가 완전 패했고요 저는 그래도 뭐라도 쓰잘데기 있는 거라도 뭐 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이제 코너 얘기도 못했네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일단 코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쇼핑을 좋아하는 지금 봤죠? 우리 둘이 얼마나 쇼핑을 좋아하는지 아무튼 산 것 중에 좋았거나 나빴거나 좀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이렇게 좀 공개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뭘 샀는지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왜 추천하는지 왜 샀는지까지 이유까지 달아주시고 나는 약간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것도 너무 웃길 것 같아 이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산 물건이 뭐가 있는지 자랑도 좋고 후회도 너무 좋습니다 잘 샀다 탐 못 샀다 탐 다 모든 괜찮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방용품 화장품 싹 다 돈 주고 사는 건 어떤 거든 오케이 아예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그냥 요즘 뭘 샀다 사연으로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임팩트 있는 소비를 하신 청취자분들께는 딩동댕과 함께 선물을 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있는 사이 저희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는요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 네 수다가 체질 남도영 성우님과 오늘 목요일 코너죠 오늘도 빠졌다 쇼핑 지옥입니다 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보여드려 볼 텐데 우리 최연준님께서는요 아예 영수증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단 사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희가 영수증은 또 개인 그거상 또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저희만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거하게 썼습니다 다음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월요일에 대체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단체로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반차를 썼는데 오랜만에 일찍 끝나니 뭐 기분이 없대서 야 밥에다 먹고 가자 내가 살게 이랬는데 저렇게 먹은 겁니다 이렇게 업될 때마다 돈 쓰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영수증을 한번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샀으면 어느 정도 샀길래 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대충 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쇼핑 주요 그래서 우리 주로 쇼핑하면 사실 먹을거리보다는 사용할거리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이 영수증을 보고 어떤 영수증인지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국제 뭐 카페에요 일단 잠깐만 카페 카페야 텐동 가츠동 이런 거 시켜 먹었습니다 일단 시켜 먹은 거 뭐 소바면 추가했고요 콜라 먹었고요 레몬 먹고 뭐 이거 뭐 영어 이거 뭐예요? 페페로니 피자 같아 아 페페로니 피자네 피자 그러겠다 금액도 3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막 시켰어 파스타네 어 파스타들 시켰는데 베이컨 파스타 금액이요 얼마나 나왔냐면요 27만 4천 3백원 이야 와 아니 근데 우선 몇 분이 가신지를 근데 아까 차연을 들어보니까 두 분 정도 가신 것 같은데 어 아니 한 번 봐볼게요 몇 분 정도 간 거는 약간 여기에 있는 맥주 같은 숫자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기네땡이라는 맥주 두 개요 그러면은 두 명 일단 예를 들어 그리고 코로땡이라는 이것도 맥주죠 그 둘이야 아 콜라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콜라도 있어 콜라 두 개 총 네 개에요 콜라 아 내가 봤을 때는 한 네 명은 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둘이 가서 자 우선 우리 좀 많이 시켰으니까 조금 칼로리를 저렴하게 할 겸 낮출 겸 이제 좀 제로콜라 먹자 두 개 먹었더니 목말라 그래서 두 개 더 시켰어 끝나고 났더니 야 지금 약간 술 땡기는데 어 약간 피자가 나왔는데 술 안 먹고 베겨 흑맥주 기네 하나씩 시키자 먹고 났더니 어 나는 좀 한 잔 더 먹고 싶은데 여기 코로 하나요 어 코로 하나 한다면 둘이야 내가 볼 땐 아 그래 답레모는 또 뭐지 답레모는 세 개나 시켰는데 아니 잠깐만 이분은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여기가 테이블 약간 카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기야 뭐 무슨 식당 그리고 이 정도면요 고급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금액이 나왔어 지금 어 금액 자체가 그래요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또 맛있고 잘하는 곳인 것 같은데 어 진짜 한 번 더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문자로 사진 보여주실래나 네 짝짝이의 이제 또 문자를 보자면 네 9957님께서 아 이거 다음 거죠 구두를 샀는데 도착한 걸 보니 너무 과해서 못 신었어요 채소 마켓 올렸는데 연락도 없네요 이걸 어쩌죠 라고 하는데 사진을 한 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권을 마무리 짓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분은요 무한 리필 아니면 뷔페를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어 무한 리필 한 종목을 좀 간 그러니까 하나 일단 전문으로 하는 곳 네 그러면 여러 개를 못 먹잖아요 좀 아 물려서 맞아요 딱 좀 피자집이면 피자집 딱딱 그렇게 가서 하나로 하면 조금 더 덜 먹지 않을까 네 그래도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구두를 샀는데 너무 과해서 못 신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딱 보고 채소 마켓에 팔릴 것 같은지 안 팔릴 것 같은지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자 사진 지금 띄워져 있거든요 와 잠시만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구두입니다 한 6cm 7cm 정도 되는 구두인데 굽이요 이거를 뭐라 금장이라 해야 돼 약간 금 스뎅이라 해야 돼 뭐라 순금 아니겠지 순금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 근데 이게 얼마에 올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하면 팔릴 것 같아요 요고요 우선 사진을 구두를 저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저 금장 쪽을 좀 뒤집어가지고 네 디테일을 올리시는 거에 따라 금액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저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요 사실 봤거든요 근데 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쁜데 저도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옷을 약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거 블링블링한 거 포인트를 준다면 옷 자체를 조금 얌전하거나 아니면 좀 우아하게 입으면 이 정도 포인트는 전 너무 고급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옷을 그렇게 막 이쁘게 꾸며 입는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아 올블랙 그냥 드레스에다가 요구만 해도 딱 포인트가 달로 닦으면서 될 것 같아요 가방도 약간 좀 포인트 되는 거 해서 딱 이 정도로만 포인트 주면 저는 직접 신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금액도 높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384님께서 네 저희 아들은 키링을 그렇게 모아요 저도 그렇게 모아요 인형 키링 캐릭터 키링 제가 했던 캐릭터 키링만 한 몇백 개 됩니다 지금 다 갖고 올게요 나중에 갖고 올게요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어우 좋아요 다 달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키링은 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으는 거예요 키링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네요 자 이분도 사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와 잠시만요 지금 사진이 왔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볼 텐데 키링이 제가 봐도 지금 한 50개 이상은 되고요 뭐 피카땡 캐릭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카앗 카카오땡 캐릭터도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와 호빵맨 약간 이런 캐릭터 많이 있네 진짜 어떡하지 그래도 사실 저는 저 키링 정도는 납작하고 조금 조금 하니까 어디 박스나 상자에 정리하면 충분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는 게 잘 샀냐 못 샀냐 그거잖아요 그건가 그렇죠 쓰잘데기 있나 없나 한데 사실 쓰잘데기는 없어요 아니 키링 저거 사갖고 열쇠가 키링 만약 열쇠 차키 집키 요새는 집키도 아니잖아 차키밖에 없어 이거 다 달고 다닐 거야 제가 피규어가 제 너티브 스튜디오에 되게 많은데 몇백 개 되는데 이제 엄청 많은데 사실 피규어도 그렇고 키링도 그렇고 사는 순간 건 거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걸어놓는 겁니다 마음속에 걸 거를 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또 약간 잘 산대요 하고 싶어도 저는 또 키링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엄청 많은데 진짜 진짜 저는 키링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야 명품 키링 하나 프라땡 했어 됐어 여기까지 저는 그거 하나면 되지 솔직히 이 정도 키링 샀으면 명품 키링 하나 살 수 있다 그렇죠 뭐 근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캐릭터 산업에 종사하는 또 한 명으로서 그 키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 그래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해야죠 잘 사셨어요 잘 사졌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김장남씨께서는요 저는 탈모 방지 샴푸요 홈쇼핑 볼 때마다 매진인박 탈모에 꼭 필요한 남성분들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집에 탈모 샴푸만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유통기암은 지나지 않으면 사실 계속 그거 두고 쓰면 되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 있길래 이건 사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탈모 어떻게 생각해요 두피에 따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종류별로 대했거든요 뭐 탈모 샴푸 무슨 샴푸 뭐뭐 그리고 그때 애니메이션 제가 종사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콜라보된 게 많아요 포켓땡하고 콜라보된 닥터 그룹 이것도 있고 아 샴푸데요 원래는 할아버지가 그려진 그림인데 거기에 피카가 그려져 있고 아 그러면은 그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캐릭터로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 뭐 이런 걸 알아요? 그건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제 피카와 내가 오늘 하루가 하루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겠다 마음에 키링도 달아 샴푸도 넣어 마음속에 온갖 거를 다 저장하고 나있네요 아니 근데 두피가 또 다 다르니 지성건성 이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탈모 샴표도 여러 개 써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7개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맞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자랑하신 것 같아요 아우 좋아요 자 8156님께서 네 8156님 가정여행으로 베트남 다낭 다녔어요 아 저도 갔다 왔는데 저 정말 좋은데 우리 아들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대서 베트남 전통모자 농을 몇 개나 샀어요 아우 농 좋죠 이거 한국에서 누가 쓴다고 유유 갖고 오느라 보조가방 사고 수화물 추가비 내고 할 말 한 잠시만 그니까 선물하고 싶어서 베트남 전통 모자를 샀는데 여기에서 보조가방 수화물 추가비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인 거잖아요 지금 사진 네? 아 전통모자 이거 어디에 쓰고 다녔 거지? 아 농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사실 저거는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감히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는 집안의 진더미가 되는 거거든 크기도 커 저런 모자는 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오자이를 사실지 저는 아오자이에 사갖고 왔는데 다만 가가지고 아 옷인가요? 전통의고 어 전통 맞죠 우리나라 한복 같은 그 나라의 전통의고 아 그쵸 와 저거 또 사실 근데 저거 어떻게 와 뒤집어서 세울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뭐라도 넣고 쓸 텐데 저거는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쓰세요 물 새 거 같은데 아 물도 심지어 새 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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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단항을 다녀온 기념이니까 하여튼 마음속에 단항을 다녀온 기념이니까 네 그쵸 뭐 어쩔 수 없죠 네 약간 어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그래서 상호님께서 코너 썩 코너를 준비했다고 하던데 어떤 코너죠? 자 이렇게 지름신이 찾아오고 소비욕구가 막 올라가 아 그럴 땐 좀 약간 다운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운시켜주기 위한 컴다운 스트레칭 체조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여기서요? 네 대단하시다 아니 혹시 소비욕구가 없는 분들도 밥 먹고 약간 충곤증도 깰 겸 잠깐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운동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운동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뭐 음악이 있나요? 아 약간 목소리는 어떻게 내실 거예요? 목소리 솔직히 일반적으로 내면 재미없잖아요 아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링피트 어드땡 그 닌텐땡에 나왔던 그 게임 아 그 땡피트 목소리? 아 그 소리 들으시면 또 약간 아 저 소리 싫어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소리로 킹 받는 소리거든요 네 그걸로 해드리기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뮤직 큐 하하 자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일단 세미야 니가 시범을 보여주겠니? 일단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죠 먼저 팔을 쫙 펴서 빙빙 돌려줘 하나 둘 하나 둘 더 크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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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리고 이번엔 어깨를 으쓱으쓱 해줘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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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그것밖에 못해 더 해봐 으쓱 으쓱 하하하 좋아 자 이번엔 하하하하 무릎을 한쪽씩 올렸다 내려보는 거야 하나 둘 들쯤만 보고 같이 따라해주세요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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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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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헷갈리게 했고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 기술 모아 너무 다치지 않게 위아래로 점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점프 자 잘했어 이렇게 나와 함께면 그리고 박수채와 함께면 넌 할 수 있어 빅토리 진짜 늦었다던데 잠시만요 진짜 늦었다던데 이런 거 누가 준비했어요 왜요 저 살쪘어요 이런 거 누가 준비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시키려고 아니 근데 아까 목소리도 딱 이렇게 알겠는데 이거 효과가 인증 검증된 거예요 그럼요 이걸로 너튜브에서 10키로 이상 빼셨던 분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를 굉장히 저주했던 분도 많았고 행복하게 예쁘게 저주한 분 남도영 널레가 와 진짜 정말 이걸로 인기 많았어요 저도 이걸로 너튜브를 시작했고 2019년에 아 그래서 구독자가 쭉 올라가면서 구독자가 쭉쭉 아까 점프하듯이 쭉쭉 성대하게 시작을 열어줬던 감사한 또 게임입니다 아 우리 김성형님께서 와 목소리 듣고 따라하니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네요 라고 했고요 우리 임혜정님께서는 운동까지 시켜주는 박수채 그러니까요 이제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올게요 그냥 우리 이은호님께서는요 와 녹음해놔야겠어요 집에서 해야겠어요 괜찮다 라고 하는데 우리 성우님 너튜브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는 있죠 네 그렇게 들어가서 같이 따라하고 살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숨이 숨이 차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숨소리 자 끓어올랐던 약간 소비 욕구를 컴다운 시킨 김에 여러분들의 약간 그런 소비 고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해볼까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 살까 아 아니야 아니야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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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까 약간 이런 물건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짜 단호하게 냉정하게 스피드 있게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어디로 보내냐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그리고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약간 우리 도영 씨는요 네 요즘 뭐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있어요 혹시 아 늘 많아요 요즘은 조금 이제 음료 거치대 냉장고에 그러면 이거는 아껴두세요 네 노래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입니다 부속순에 화이팅 해야지 빨리 네 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있는데 한번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스피드 있게 고민 해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까 말까 고민 자 5782님께서 장바구니에 넣어둔 쉬폰 소재 원피스 일주일째 고민되면 이거 사요 말아요 아 전 사요 저도 사요 네 음 사야지 자 그 다음에 1141님 밀키트 떡볶이 공고한다고 하는데 한 번에 10개나 사야 한대요 냉장고 자리 없긴 한데 진짜 맛집이거든요 살까요 말까요 사야지 냉장고 냉도시라 넣어둔 사요 네 자 김진희님 자 네 김진희님 쌀 냉장고 살까 말까 하고 있어요 쌀 냉장고 쌀 냉장고 쌀 냉장고에 쌀 넣으면 밥이 반맛이 그대로라고 하던데 살까 말까요 전 안 사요 저는 네 이렇게 뭐 인원이 적으면 괜히 네 안 사요 저도 자 김상영님 기타 사고 싶은데 와이프 몰래 살까요 말까요 와이프 몰래라고 하면은 기타요 하 기타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전제 조건이 몰래인데 숨기기 너무 커요 네 안 사요 자 4923님 저 와인을 좋아하는데요 원룸이 좁긴 한데 와인 냉장고 살까요 말까요 와인 매니아로서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사야 마요 원룸 크게 많은 걸로 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은 사실 냉장고나 얼음에 넣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야 뭐 왜냐면 술 맛을 나는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다 하면은 사는데 아니면 전 안 사요 저는 산다지만 네 안 산다 그래요 사지 않는 게 나중에 큰 집으로 가면 그때 사세요 오케이 네 빠르게 끝났구나 와 진짜 이거 재밌네 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 광고 듣는 시간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끝곡은요 폴킴의 커피 한잔할래요 인데요 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남주여성우님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오 정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우리 샘디님도 어우 뭔가 통할 것 같은 그 인연의 시작을 본 것 같은 그런 첫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아 SBS 보니까 좋네요 아니 다음 주에도 쓸데없는 물건 사시면요 좀 가져오세요 저도 공유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면 한 200주 갖고 오실 것 같아요 어 그렇게요 저희 한번 계속 해봅시다 네네 아니 지금 문자창에 성우님 너무 재밌다고 다음 주도 오시냐고 물으시는데 네 당연하죠 저희 계속 함께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같이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채 짝짝이들 안녕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아 내일 만나요 용기가 없는 나 그래 한잔할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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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